인천시가 대표 원도심으로 꼽히는 동인천역 이론 개발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의 수립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경인전철로 단절됐던 동인천역 광장을 연결해 입체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주거, 업무, 상업기능이 가능한 복합지구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동인천역 주변은 과거 인천 경제활동의 중심지였지만 1990년대 이후 도시 중심축의 이동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